비닐, 여긴 뭐 용달차는데 못 올라오겠네요. 완전히 망했네. 시집은 못 가도 영화는 계속 찍고 살 줄 알았는데. 근데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예요. 한국 영화의 보배, 한복. 저는 원래 영화 프로듀서였는데. 그게 뭐 오는 건데?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. 당장에 돈이 너무 없다. 한 코이라도 벌어야 된다. 두 눈 딱 못 보였어. 파리 쓰다고. 차라리 연애를 해, 연애를. 영희 씨. 어? 영희 씨는 올해 몇 살이에요? 결혼은 했어요? 전 장국영이라고 합니다. 이제 내가 미치는갑다. 찬실이 같은 피디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였다고. 너무 갑자기 이래 되니까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. 나 10년 만에 남자 처음 하나봐요. 찬실 씨, 그만둬도 괜찮겠어요? 나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요. 날 대신 애써서 해. 진짜요? 아났다 노 마와리니와 그가 잇따라. 저요?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. 찬실 씨는 이제는 옷이 많아. 이제는 옷이 많아. 이제는 옷이 많아. 이제는 옷을 입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